그러니까 보통 선배님이 헛기침을 많이 하시고 제 눈에만 제 귀에만 들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뭔가 어떤 발음을 할 때 입모양을 되게 명확하게 하시고 어떤 걸 하실 때는 흐리세요. 그러니까 보통 모히또 가서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앉아 놀까? 똑같아. 똑같은데? 똑같지? 이 호흡을 해도 얘기 똑같아. 너무 똑같다. 다른 대사 한 번만 해 주면 안 돼요? 다른 대사? 달콤한 인생? 택시기사가 이렇게 물어봐요. 뭐 터지는 소리 안 났어요? 인생 빵꾸난 소리예요. 인생 빵꾸난 소리예요. 우와! 우와, 이게 뭐야? 진짜. 똑같아. 똑같아. 네가 가라, 하와이. 우와! 이병헌이야, 그냥. 이병헌이야. 있어, 있어.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게 뭔지 알겠어. 이게 뭔가 제대로 찝은 것도 있고 그냥 던지는 게 있네. 던졌네, 지금. 아마도 말의 시작, 어두 쪽에 조금 더 명확한 발음과 힘을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어미 쪽에 약간 흘리는 것 같고. 흘리는 것 같고. 혹시 이병헌 씨랑 만나서 그렇게 서로 얘기해 본 적 있어? 많죠. 병헌이 형 앞에서? 형님이랑 19년 동안 한솥밥을 먹었었는데 제가 매니저 동생들이나 이제 후배들한테는 병헌이 형 이렇게 성대모사 많이 보여주거든요. 그 형이 막 이러지? 막 이러면서 막 보여주면 제일 경헌이 형이 이제 많이 따라하는 게 제가. 그게 뭐가 똑같냐, 인마. 하나도 안 똑같아. 똑같아. 야, 하나도가 있다. 하나도. 야, 이거 잘 살리네. 야, 너무 재밌다. 하나도가 뭐가 있어, 그게 거기가. 아, 그걸 병헌이 형이랑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? 형, 이게 안 똑같으신다고요? 하나도 안 똑같아, 인마. 매니저들은 키득키득 되는데 선배님만 못 알아들지. 똑같아, 똑같아. 왜 웃어? 저게 지금 나 따라하는 거라고? 하나도 안 똑같다, 인마. 너무 똑같은데? 너무 똑같은데? 표정도 그래. 와, 재밌다. 되게 귀여워, 이거, 이거. 아, 이거 너무. 개인기 너무 좋아. 이 에피소드 자판기구만. 쭉 치면 나오네. 쭉 치면 나오네. 000 aquela два 한 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